안녕하세요. 매키니지의 투자클럽입니다. HLB가 글로벌 판권계약을 맺은 나누자는 나노코박스 베트남 언론이 보건부에 대해서 질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전에 국내 기사가 HLB 관련된 부분을 언급한 것 중에서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 베트남 미 대사관이 베트남산 코로나19 백신 나노코박스 관련해서 긴급 승인을 고려 중인 백신이다. 이렇게 언급을 미 대사관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16일 현지시간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먼저 이 부분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가 이제 주 베트남 미 대사관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소식 같은 데 보면 기사들이 일자별로 나오는데요. 최신유수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11월 12일, 8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16일자 기사는 확인은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어떤 기사를 보게 되면 전일 제가 말씀드렸듯이 G3BNT 그리고 이름이 HLB 테라피틱스로 변경되는 어제 이제 임시주총이 있었는데 그래서 HLB 컨소시엄 관련되는 부분에서 인수가 확정이다. 그래서 자금 조달 관련되는 부분과 향후에 이제 HLB 컨소시엄에 해당되는 생태계 관련돼서 시너지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HLB도 한 3일 연속으로 좀 올라왔고 G3BNT도 이제 흐름들이 좋았다. 뭐 이런 내용들의 기사들이 작년에 좀 나왔죠. 그리고 이제 7시 29분에 뭐 G3BNT 같은 경우에는 G3홀딩스와 HLB 간에 조금 이제 신경전이 있었는데 법원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G3홀딩스는 계속 이제 소송 관련되는 부분이 계속 이제 있긴 있습니다만 본래 이제 9월, 10월 달에 하려고 했던 부분으로 이제 그대로 대부분이 되었죠. 그래서 G3홀딩스에서 이제 주장했던 뭐 인사들도 거의 이제 뭐 기각이 되었고요. 그래서 G3BNT가 본래 이제 가지고 있는 안구건조증이라든지 뭐 교모세포증이라든지 신경영양성 각막염 관련되는 부분들은 향후에 뭐 이 파이프라인으로서는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HLB가 미국 자회사 이제 엘레바에, 리보세라미라든지 아필리아, 그 다음에 뭐 이미노미, 그리고 HLB테라피틱스 미국 자회사 간의 어떤 이런 협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나노코박스 MOU를 했는데 본계약은 아직 이제 안 됐는데 그 날짜도 이제 거의 3개월이면 거의 이제 다 되어 있습니다. 본계약 체결 관련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또 이제 어떻게 이제 기사가 나오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본래 이제 HLB 부사장이었던 이제 안기용이 새로 이제 여기 이제 대표이사로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예전에 이제 뭐 이랜드 쪽 뭐 계시다가 재무와 이제 공시를 담당하다가 이제 이번에 이제 대표이사가 됐으니까 정상화되는 부분들을 좀 기대하고요. 자금도 이제 조달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진양곤 회장도 이제 이사회의 의장 선임 이후에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이제 새로운 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HLB테라피틱스도 훌륭한 기업으로 빠르게 성장시켜서 이제 주주들한테 이제 보람이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또 했던 상황이 있죠. 그래서 주가 흐름으로 본다면 나쁘지 않은 어떤 흐름일 건데 원체 이제 또 또 경구형 치료제 관련되는 하이자 이슈가 또 장전에 나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오늘 바이오주들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못했죠. 그래서 HLB가 이제 장 시작하고 난 다음에는 조금 이제 흐름이 나오다가 이내 좀 대부분 이제 꺾인 흐름들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Next Science가 이제 G3BNT의 최대 주주 지분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G3 홀딩스 대비해서 큰 폭은 아닌데 향후 일부분이 또 이제 변수가 좀 될 수는 있는데 Next Science 입장에서는 이제 G3BNT 최대 주주로 기존에 이제 뭐 단디바이오라든지 강계선제 나노젠의 어떤 흡력을 이끌어서 바이오 사업을 이제 크게 하는 어떤 이런 흐름들의 어떤 기대가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이 오전장에 이슈가 있다가요. 그 다음에 이제 장 초반에 이제 바짝 조금 올라갔다가 빠지는 흐름 그리고 이제 10시 넘어가서는 G3BNT가 하락폭이 좀 제일 쎘고 그 다음에 뭐 HLB, HLB 제약, 생명과학도 하락 흐름으로 계속 이제 이어졌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재료 관련되는 부분이 이어지지는 못했고 이제 나노젠의 나노코박스 관련되는 이슈가 다시 이제 하이자의 경구형 재료제 관련되는 부분으로 또 이제 묻히면서 바이오 전반적으로 하락에 이제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임시주청에서 G3홀딩스 관련되는 추천 2명의 사내이사는 선임되지 않았고요. 이 지분율을 보시면 본래 이제 G3홀딩스 지분율이 몇 퍼센트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분율의 어떤 최대주주 지분율이 본래 G3홀딩스가 한 10% 이상이 될 거라 기대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제 바뀌어서 지금 이제 전환사체라든지 유상증자 관련되는 부분으로 자금이 이제 공급되어서 정상화 어떤 기대감들은 있고 이게 향후에 G3, HLB 그룹 전체적인 어떤 시너지가 낼 것인지 이런 기대감이 여전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HLB 관련되는 부분에서 뭐 끄트머리 보면 이 G3홀딩스가 제기한 어떤 소송의 불확실성이 또 여전히 또 있는 상황이다. 근데 뭐 큰 부분은 지금 되기는 좀 힘들다. 법원의 어떤 판단 기존에 나왔던 걸 보면요. 그리고 이제 하나 기사를 좀 더 보면요. 이거 뭐 주간경향에 나왔던 기사인데 회원님들이 이제 뭐 물어보셔가지고 저도 한번 보면서 기사 하나 나와 있던데요. 내용이 보면 사실 이제 어제도 이제 뉴노멀이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베트남이 이제 봉쇄를 하다가 풀어서 사회적 어떤 격리 어떤 제안들을 풀고 정상화를 하는 과정인데 지금 현지에서는 5차 유행 관련되는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전일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확진자가 또 상당히 크게 거의 한 만명 가까이 지금 나오면서 쉽지 않은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1차 2차 접종 완료 관련되는 부분에서 뭐 호치민시 같은 경우에는 뭐 2차까지 한 60%까지 완료했으니까 내년도까지 보면 백신 확보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중심에 이제 수입 백신 관련되는 부분 기술이지나 여기가 이제 중심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 이제 15차 국회를 통해서 국회의원들도 보건부를 상대로 자국 백신의 어떤 독립성과 이 승인 여부에 대해서 많은 어떤 질문들을 보건부에다가 했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독촉을 계속했고 또 이제 현지 의료진들도 보건부의 어떤 승인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질타 어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긴급 승인을 받은 어떤 백신도 완벽한 보호회로의 어떤 데이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는 어떤 판단을 하지 않는 보건부에 대해서 질타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죠. 그래서 베트남이 또 항상 뭐 좀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뭐 이런 어떤 시기가 되면 어떤 자국 백신에 대한 어떤 기사는 나오고 있는데요. 자 베트남은 자체적으로 나노코박스 그 다음에 코비바 그 다음에 MRN 백신 형태의 빈그룹의 ARCT154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본래 이제 올초에 나노코박스가 11월달에 대량 생산 뭐 이런 어떤 상태였는데 지금 이제 코비박보다는 어째보면 이제 ARCT154가 임상이 대규모 자금을 빈그룹이 집어넣어서 지금 3회가 끝났기 때문에 12월달 되면 중간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는 어떤 임상 어떤 데이터로 보게 되면 여기도 지금 이제 긴급 사용 승인 관련된 어떤 이슈가 될 수 있는 어떤 시점이 조금만 있으면 이제 나오는 상황이죠. 그래서 나노코박스의 우위가 있는 어떤 시점에서 빠른 어떤 결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 자 이런 어떤 그 질타하는 베트남 보건부를 질타하는 어떤 기사들이 계속 이제 연일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용기도 필요하고 자국의 어떤 독립성이 향후에 이제 위드 코로나 때도 계속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겠죠. 그래서 WHO에서도 지난 이제 6월달 이후 7월달에 이제 샘플 보내고 삼상이 끝나면 빠르게 이제 여기도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을 해야 되는데 샘플을 이제 7월달에 보냈다 했지 않습니까 아직 이제 여기에도 정식적으로 승인 관련되는 부분 신청 관련되는 부분은 또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기사가 보면 승인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정식적인 어떤 절차는 지금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샘플만 보낸 상태니까 그래서 그렇게 팩트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한 3일 연속으로 조금 이제 양봉이 나왔다가 이제 오늘 좀 되돌리는 언봉이 나와서 다시 또 4만원 밑으로 내려왔죠. 시간에는 한 200원 정도 빠졌고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은 어제보다 좀 빠져서 9.85 정도 오늘 외국인들이 현문에서는 또 20만원 넘게 기간과 더불어서 팔았고요. 개인들이 이제 좀 양봉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좀 빠져서 이제 다시 한 17만주 정도 매수를 했는데요. 계속 이제 지금의 어떤 차트 흐름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강한 기대감이 있었을 때 5만 7천원 위에서의 어떤 8월달 9월달의 흐름은 그 이 5만 7천원이 깨지면서 추세라인 5만원이 지지되지 못하는 어떤 상황과 배턴한 현재 어떤 상황이 지지부진하면서 이제 특별한 어떤 기사들이 학신에 찬 어떤 기사들이 좀 나오지 못하면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같이 받으면서 이제 거래량도 주는 어떤 상태에서 4만원 이제 박스건 하단에서도 크게 이제 반등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하단의 어떤 흐름들만 이어지는 어떤 흐름들이 지금 이제 11월 중순 넘어서까지도 계속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어떤 이제 재료가 나오더라도 또 올라갈 때는 반등 탄력이 좀 낮으면서 또 이제 경구형 체로제 관련되는 부분들은 하이자 머크가 또 이달 말에 이제 또 FDA 외부 자문단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것들은 단계적으로 계속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현지에서 이제 제대로 된 어떤 기대감 있는 기사가 나오면 반등의 어떤 여부들은 제가 한 5만원 정도 이게 이제 박스건 상단이고 요게 이제 본래 어떤 상승의 추세선이잖아요. 여기가 복귀되어야 그 다음 어떤 과정이 있는데 그러려면 베트남에서 어떤 기대감이 나온 어떤 기사들이 일정이 잡혀져야 된다. 그것도 너무 늦으면 안 되고요. 빈 그룹에 뭔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나와야 안 그러면 또 다른 변수가 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월달 안에는 이런 흐름들이 나와서 해야 되는 것이 HLB의 어떤 흐름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자 이 부분들이 좀 답답하게 빨리 이제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는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만 박스건 하단 부근에서 자 이런 부분들이 거의 한 3주 가까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1월 남은 기간 안에 이제 좋은 소식이 좀 나와서 5만원대의 어떤 반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어떤 흐름들을 계속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타 이제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은 무료 카톡방에서 정보들을 제공해 나가고 있으니까 전화로 문자로 참여코드 희망한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같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